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만 27세이고요. 현재 지금 4대 보험사 중 하나인 자회사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원래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거죠? 자회사? 네,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업무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회사를 2020년도부터 다녔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계속 회사에서 자격증 좀 빨리 취득해라 이런 압박이 좀 있었어서 이번에 정말 거의 다니고 4년 만에 합격을 해서 정말 굉장히 기쁘고 본격적으로 사실 시험 준비한 거는 작년 한 1월 달부터 제대로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합격하고 앞으로는 자격증에 대한 압박감은 없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사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입사를 하자마자 바로 그 생각은 들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회사 적응에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었고 제대로 학습을 했던 거는 작년 1월 달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한 올해 시험이 7월 31일에 봤었으니까 한 1년 7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업무가 이제 차량 손해 사용사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자격증이 있어야 저 자신도 떳떳하게 고객들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1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차는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고 그냥 독학으로 했었는데 우선은 교재를 그냥 천천히 한 3회 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한 2, 3주 전부터 그냥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많이 풀었습니다. 그 일단 1차는 아무래도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 푸는 위주로 좀 시험 직전에는 했던 것 같고 이제 시험 몇 개월 전부터는 예를 들어서 한 3, 4개월 전부터 이제 그 교재를 좀 정독하는 식으로 하고 2, 3주 전에는 그냥 문제를 막 엄청 많이 푸는 식으로 했었습니다. 그 보통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론이랑 구조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구조가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이론이 조금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론이 더 잘 나오고 구조가 좀 못 나왔었습니다.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려웠었는데 일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그 범위가 어떤 게 나올지 방대하다 보니까 평소에 좀 차를 많이 좋아하고 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조는 약간 좀 약간 쪽집게 식으로 이거를 딱딱 집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방대하게 그 범위를 잡고 그냥 하나하나 모든 걸 내가 다 안다는 느낌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김강준 교수님 강의로만 강의만 들었는데 김강준 교수님 강의만 들어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. 어차피 교재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교재 외의 내용은 사실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교재를 좀 많이 정독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교재를 5회의 동 넘게 했었는데 이론은 그냥 교재만 좀 잘 보고 그 교수님이 찝어주시는 그 포인트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이론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조가 저는 아무래도 교재 외의 내용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실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조는 조금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머니, 아버지, 동생 저 이렇게 같이 합격 결과를 봤는데 이제 그 보고 이제 제 이제 그 수험번호가 나왔을 때 다 같이 이제 웃었습니다. 울진 않았고 그냥 기뻐서 웃었습니다. 가족끼리 이제 뭐 다 같이 포옹도 하고 같이 결과를 봐서 아무래도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 야근도 조금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도 거의 하루에 왕복 3시간 정도 걸려서 그 사실 집에 이제 업무를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하면은 피곤해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인강을 주로 그때 보고 이제 퇴근하고 와서는 그래도 한 두 시간이라도 교재, 오늘 인강 들었던 내용을 교재를 복습하고 혼자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 업무랑 같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주말에도 이제 그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또 금요일만 아 금요일 되고 주말만 기다리는데 주말에도 이제 그 놀지 못하고 아무래도 학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저의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도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업무로 이동할 생각은 없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다면 다니겠다는 계획이 있고요. 우선 그리고 다음 차수 이제 그 수험생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다음에 꼭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준비를 하면은 어차피 그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고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업무 아니 그 학습 지식도 점점 쌓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한 번에 된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히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언젠가는 꼭 그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빠르게 또 바로 한 번에 동차시험 해야겠다 이러면 오히려 더 마음만 급해서 안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은 언젠간 꼭 취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 이상입니다.